자 어디니? MC 아니야 오늘 좀 원래 시행착오가 있는거에요 원래 처음에는 그래요 첫번째 기네스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리 기록 X는요 인간텀을 쏴보자 시작 주어진 시간 동안 6개의 몸 동작을 정확하게 완성하면 성공 공식 기록 4분 15초 안에 성공시 최단 기록 갱신 승부욕을 인정받을 수 있다 F1 1.2 코 보자 봅시다 볼게요 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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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D 되게 선응 선응하신대 되게 여유롭게 다yen sunset 연습 하신 거 아니긴 뭐야 뒤에서 엉덩이를 밟고 올라와 여기는 몸무게가 50kg 아니야? 뭐야 너무 쉽게 하시는거 아냐? 아 너무 무서워 강력히 운동해 운동이 많은 거 아닌 거 같아 할 수 있을 거 같아 자 잠깐만 뭐야 갈게요 시작 끌어 끌어 시작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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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탁탁탁탁탁 10님 10님 1012 1 2 3 4 3 4 뭐야 이거 왜 이게 야 이거 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어떡해 형 이러고 있는 거야. 바늘 좀 바늘 좀. 하나 둘 셋 넷. 저쪽이야 그쪽이야 그쪽이 아니야 그거야. 이거야 이거야.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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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이거야 이거야. 실패 라이브 불상 итель 힘 꺼! 야! 야! 빨리해! 빨리해! 1, 2, 3! 요한이 3분 남았어! 가만히 계세요! 10분 남았어! 아니 왜... 빨리 말해봐! 자, 일어나! 1, 2, 3! 한, 일어나! 1, 2, 1, 2! 아, 우리 다 됐다고 이제 형들 형, 이게 되게 민망하지 않으세요 형, 이게 되게 민망하지 않으세요 이거 방송이 돼, 불렀어, 불렀어 저기요, 빨리 좀, 빨리 빨리 나 진짜 갔다, 괜찮아 일어서, 일어서 형, 그냥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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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일어서, 일어서, 일어나, 일어나야 해, 일어나야 해, 진짜 시작! 1, 2, 3, 4, 5, 선택! 잡아! 잡아! 자, 태그, 태그 여길, 여기 두려운 걸, 준수 형은 차막은 해 아니야, ogni가 올라가요, 이5000 자, Young, nach aimeНет, I place you 올라가 takiego? 올라가 ura, 뒤에? 형이 들어오고, benefits 올라갔어? 올라갔어,visorface 하나 둘 셋 넷 Abraham 사랑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직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내가 안 됐어 빨리 다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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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잘 못 잡아서 준수 형 다리 아픈 사람 어깨에다 올려 자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 뭐야 이게 준수 형이 인거네 왜 이래, 엎드려 아니, 아니, 죽어 엎드려 내가 맨 끝에 가 야, 그냥 빨리 튀어 와 불안하고 빨리 왔다 하면 내가 뒤에 있어, 한 번 있어 야, 이거 진짜 준수 형, 준수 형 야, 앉아, 앉아, 앉아 빨리, 빨리, 빨리 올려, 올려, 올려 VCC 진짜 왜 이렇게 야, VCC부터 대단? 야, 일어나 몇 번 됐어? 야, 일어나 몇 번 됐어? 일어나 야, 일어나 몇 번 됐어? 1, 2, 3, 4, 6 내려가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, 너 누워 야, 너 누워 야, 너 누워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야, 야, 너 빨리 형 형 설게 어, 이거 맞아, 미안해 어깨 잡아 형한테 샤, 형한테 샤 형이 넘어와야 돼 깜짝이야, 빨리 깜짝이야, 빨리 오케이, 오케이 야, 자야 벗고, 형 펴서 차라고 줘 됐지? 아이고, 형 펴서 차라고 줘 errors 왔어 4, 2, 3 4, 3 아아, 야 야,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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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야 야 야 야 diss 야 야 빨리! 빨리! 여섯 번째 동작까지 가자! 이거 해야 돼! 자, 만들어라! 빨리! 야, 누군지 몰라, 잠도 수 와 있다가 나한테 야, 누군지 몰라, 잠도 수 와 있다가 나한테 빨리 안 와, 빨리 안 와 하나, 둘, 셋 야, 안 해, 안 해, 안 해? 야, 빨리 안 와, 빨리 안 와 하나, 둘, 셋 자리세요 자리세요 야, 안 해, 안 해, 안 해 야, 만세 누구야? 와, 대박이다 이거 진짜 나 체력이 소문 터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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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막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가 투팸이 실패로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, 투팸이 끌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끌 수 있어 근데 일단 도전에 실패한 것 같아 인정합니다 진거지 근데 우리 만족이 안 되니까 성공을 해야 돼 투팸이잖아 한국의 짐승돌 투팸이잖아 한국의 짐승돌 한 감각당 30분에 끝내면 30분이요? 30초 30분 어디서 할래? 30분? 나 이거 4시간 15분 아니다 찬승환 나 뺏어 투팸의 두 번째 도션 다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진짜 아우 아우 1 2 3 오케이 뭐야 뭐야 1 2 3 오케이 뭐야 뭐야 올라가 올라가 자 하나 2 3 4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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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왔냐 발 뻥쳐 발 뻥쳐 준승 올라왔냐 발 뻥쳐 발 형 준승 대모 쪼지마 힘 빼 쪼지마 쪼지마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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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여기서 5초만 해야해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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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됐어 아까 하던데 아까 하던데 어떻게 형이 하던데 됐어 올라가 심심 형 형 빨리 빠지 빨리 됐어 어휴 성공 됐어 어휴 성공 성공 하나 둘 셋 4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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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심장 우리 꺼져나 이거 야 우리 꺼져나 이거 야 두피엄 두피엄 탑서 탑서 마지막에 한 명 더 있어 아니 이것만 잡으면 올라올 오케이 일단 쳐봐 우선 올라와 준호야 야 V6 최고야 하나 둘 셋 좀 더 숙여봐 주세 하나 더 숙여 어 여기 앉자 준호야 할 수 있어 우선 나를 밟아야 돼 우선 나를 밟아 자 그러면 한 발 한다 태근이 형 거쳐야 돼? 천천히 지금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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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세 잡아야 돼 올라 자 다시 야 빨리 오라고 힘들어 형 이거야 이거야 아 미안해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땀을 흘리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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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야 뭐야 이건 파이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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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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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볼うん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정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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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라! 세가장 죽는다! 세가장 죽는다! 마지막이다! 나이스! 파이팅 올라갈게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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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jet 맞아! 쥐지 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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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걸 해? 우리 하는 거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뒤로 뒤로 배터리 부족이다 자 빨리 봐야 돼 배터리 부족이야 보자 아니 여기 우리랑 똑같이 압박하는데? 야 뭐야 상영상화 하셨네 되게 간단하게 하시는데? 연습하지 말이야 신발 안 있었네 신발 벗고 도전 신발 벗고 도전 이걸 얘기해 주셨어야지 신발이 얼마나 천금만 금방 신발 벗고 도전 신발 벗고 안 되면 신발 벗고 안 되면 양말도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서 찾았는데 뭔데요? 도와주세요 이거 거의 정답입니다 이분들처럼 헤어스타일을 해야 돼요 좋아 내 생각에 이분들 다 쌍둥이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? 안 됐어! 야 빨리 가시